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갔다 올게 마지막 올게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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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밍순이 니 동생 어딨어? 개순이! 개순이 안 오면 언니야만 준다! 응? 왔어? 앉아! 앉아 뒤로 가 앉아! 자 화낭 갖고 가! 밍순이! 밍순이! 밍순이 기다려! 기다려! 하나씩만 주고 이제 아빠 밥 좀 먹을게! 부담스러워! 아빠 체하겠어! 밍순이 확대표! 부담스러워! 개순이 앉지마! 왜 앉았어! 안 되래! 그래 쳐다보지마! 안 돼! 이 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좀 먹다가 줄게! 밍순아! 개순이는 그나마 낫지! 이래 막 땡기고 그러니까 덜 미안한데! 밍순이 임마! 이게 더 문제다! 저 멀리서 저래! 꿈뻑! 꿈뻑! 끝도 없이 그냥! 저 눈 위꺼풀 흠풀린 거 보세요! 저거! 졸린 척! 불쌍한 척! 아 죽어 끝낼까? 반을 나눠야 되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 멍청해가지고! 반을 나눠주면 한 번 더 줄 수 있는데! 너무 잘 먹는 거 아이가? 항상 행복한 시간은 총알같이 지나가지! 조금만 기다려잉! 이것도 나나 갖고 줄게! 이거 주면 끝이야! 그럼 이제 아빠 밥 먹을 동안 누구도 잘래! 그냥 준다! 아빠는 누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아빠는 몰라! 언니야 큰 거! 동생 작은 거! 됐어 끝이야 진짜로! 가 이제! 오이가 없어! 없어! 끝! 엄마한테 배운대로 한 번 닦아볼까? 기다려봐! 아빠가 혼자 처음 닦여 보는 거라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 민순아 잠깐만 기다려봐! 민순이부터 해야겠지? 일단 이거를 짜고! 앉으세요! 어떻게 하더라? 두두이를 잡고! 응? 아니지 아니지! 두두이를 잡고! 넣어!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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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해보자! 자! 위에 어금니도! 민순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자! 다음 개순이! 아! 개순이는 입이 작아서 힘들다던데! 자!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봐! 개순이 앉으시구요! 어금니! 개순이 어금니! 개순아 미안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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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땀난다! 잠깐만 기다려야지! 개순이 앉아! 아니야 기다려! 앉아! 앉아! 응? 와! 아빠 너무 덥다! 민순이는 완전 신났어! 완전 신났어! 민순이는 완전 신났어! 민순이 맛있어? 민순이 맛있어? 개순이는 두 손 꽉 잡고 먹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집꼬리! 다 그래가지고! 민순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어이? 자자! 자자자자자! 아빠 물 한자만 마시고! 민순이 밥 맛있다! 민순이 밥 먹고 들어와! 민순이 밥 먹고 들어와! 민순이 사자! 아 역시 집이 좋다! 개순아! 병원 침대가 아무리 편했어도! 민순이 밥 다 먹고 왔다요! 이쁜이! 이쁜이들! 아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니는 이 새끼야! 응? 하자! Pass scraps 해주세요